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두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도 국가직 시험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자 다음과 같이 분포화 중입니다 참 애매하게 나왔죠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나눕시다 어떻게 먼저 이거는 가운데 길이가 얼마냐면 6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가운데에 하나가 들어오죠 얼마 6 곱하기 10은 60킬로뉴턴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20은 120 나누기 2 얼마 3분의 1시점에 60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요 따라서 ri를 구합시다 ra는 자 먼저 시그마 fy는 0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미터죠 3미터죠 2 곱하기 60 플러스 아 fi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고 다시 이건 시그마 mi니까 다 좁이 다구요 이거는 ra 반력이 생기겠죠 rb r a 플러스 r b 는 같은 60 60 120 입니다 하나 만들어놓구요 또 시그마 m a 는 0 입니다 이 얘기 면 2 곱하기 60 마이너스 3 곱하기 60 플러스죠 마이너스 6 rb 0 120 180 300 따라서 6 r b 는 300 r b 는 50 50 50 Kilo n 따라서 r a 는 50 Kilo n 이거를 넣으면 되겠죠 4백 70 Kilo n 따라서 a와 달리 b 입니다 그러면 r a 는 a 대 r b 는 70 대 50 따라서 a와 달리 b 입니다 그러면 r a 는 a 대 r b 는 70 대 50 5 대 5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 이런식에 등본 파중에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이걸 구해야 되구요 r a 와 r b 의 b 다 즉 r a 도 구해야 되구요 r b 도 구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r a 대 r b 는 얼마 대 얼마 이런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게 복합 문제라 합니다 응용 문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몇 분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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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에 조절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천안에 천안에 강의도 하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배우죠 오늘 날씨는 낮에는 한도입니다 청소에 딱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바지하고 받든 해공 안 평희 이었습니다 이상 두번째 예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집입니다 이런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대장애는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자체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